16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열린 비구니 모임이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사퇴와 종회의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구니 운영위원회는 비판은 긍정적으로 수용해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지만 위원장 선출 과정은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하경목 기자입니다. 열린 비구니 모임이 13일 오전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과정이 종은종법에 위배됐다며 후보자 선출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선출 과정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장이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간선선출위원장으로 참여해 본인이 본인을 선출하는 총극을 벌였다며 운영위원장과 후보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열린 비구니 모임은 지난달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가 일부 지회장에게 공문과 유선으로도 알리지 않고 각 지회 운영위원회가 선출하지 않은 운영위원이 일부 참석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명문화된 제도적 수립이 절실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독단적인 행보가 전 비구니들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그런 행태로 보여지는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쯤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비구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환스님은 BTN과의 통화에서 비구니회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이며 운영위원회 회칙에 대한 미비점은 함께 논의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환스님은 운영위원장은 비구니회 회장의 지명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선출됐고 종회의원 후보 역시 본인의 선출에는 참석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자로 등록한 비구니 종회의원 9명 전원에 대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